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2만 1,603건으로 하루 평균 939건입니다. 이는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633건에 비해 48% 많습니다. 또 5년 동안 가정폭력 사건 115만여 건 중 법적 처분을 받은 것은 20%에 불과하고 구속률도 0.8%에 머물렀습니다. 정의원은 추석 연휴를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기관으로 정하고 평소에도 긴급신한처나 임시숙소 제공, 스마트워치 제공 같은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